10초 남았습니다. 18위의 주인공은 화려한 빌리. 비주얼 멤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난데? 인기인데? 비주얼 멤버야? 왜 비주얼 멤버야? 뭐야 이거? 잠깐만. 야 잠깐만. 아잇 잡았어. 두 번째 미션곡. 야 나 저거 진짜 좋아해. 이민혁 선배님. 이민혁 선배님. 이민혁 선배님. 재밌는 대결이었다. 탈런티드. 브릴리언트. 인크레더블. 아메이징. 쇼스톱핑. 스펙타큘러. never the same. totally unique. completely not ever been done before. 부르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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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했잖아. 무조건이라고 이런 거. 무서운 거 무조건 찍는다고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. 진짜 근데 좀 와. 그니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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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 초기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